마포구의 대표 축제, 제15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튿날인 15일엔 마포나루 가족 골든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5젓과 6젓까지 준비돼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3일까지 제15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마포나루 가족 골든벨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새우젓 축제 2일차인 15일 오후 2시부터 새우젓 축제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됩니다. 문제는 마포와 마포나루의 역사, 새우젓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상품으로 6젓을 차등 지급합니다. 전국 소재 누구나 개인 및 팀당 2명 이하의 단체로 출전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 후 행사 당일 참가비 2,000원을 지참해 오후 1시까지 참석하면 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마포구청 문화예술과 방문 혹은 전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합니다. 이메일 및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